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7만 원 선을 유지하면서 주가 상승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터닝포인트가 됐는데요.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감까지 호재성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호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신호탄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 샘플을 보내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이 됐고요. 일단 SK하이닉스가 독점 양산 중이었는데 삼성전자의 가세로 경쟁이 시작이 됐고요. 시장 규모의 전반적인 성장 그리고 동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출혈 경쟁이 좀 우려가 됐지만 좀 안심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HBM 시장이 연평균 36% 넘게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도 디램과 랜드 가격은 2021년 3분기 이후에 2년 만에 상승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랜드는 또 이번 달부터 감산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디램 같은 경우에는 HBM 중심의 고부가 가치 디램의 확대로 매출 자체가 좀 크게 확대가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반도체 재고 자체도 연말에는 정상 수준으로 다시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호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들의 장밋빛 전망 속에서 삼성전자가 9만 전자의 꿈을 다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희망 고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반등을 매도 기회로 삼아야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을 위한 김호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도 사실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제가 얘기를 드렸을 때 항상 7만 원 이하부터는 매수 그리고 6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공격적으로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9만 전자를 회복한다면 2년 만에 가격 회복이 나오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9만 6천 원 최고가 기록한 이후에 희망 고문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려왔었는데 이 9만 원대라는 가격도 상당히 위험했던 가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한 신고가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는데 이번 상승에서 적어도 8만 원대까지라도 회복을 한다면 이번이 진짜 확실한 가격 레벨업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일단 9만 전자를 바라는 것이 수익을 위해서라면 지금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려계신 분들은 지금 반등을 이제 매도의 기회로 삼으려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상승을 하더라도 9만 원의 가격이 또 하나의 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빠질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에 버금가는 질문인데 어떤 질문일 것 같으세요? 이게 답변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얘기 드릴 건 크게 없을 것 같고. 질문 아직 안 드렸는데.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질문이 바로 삼성전자를 사야 될지 SK하이닉스를 사야 될지입니다. 처음만 들어도 딱 질문을 알 것 같아서. 네.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 둘 다 사면 뭐 다 좋겠지만 이 중에서도 꼭 하나만 매수를 해야 된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풀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잖아요. 비중이 상당히 크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크고 호가 하나에 걸려있는 금액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다라고 본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가 모두 좋다라고 본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우상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게감에서 이제 좀 고르셔야 되겠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탄력을 노리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도 역시 시가총액이 크긴 하지만 삼성전자보다는 가격적인 탄력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스윙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를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텔레칩스입니다. 이번 주 테슬라발 홈풍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텔레칩스 역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시원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좀 고점에서 정리를 할 타이밍일지 김호영 대표님의 명쾌한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매수를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 최고점 기록하고 오늘도 조금 하락을 하긴 했는데요. 이렇게 하락을 하면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이유 자체는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AI 반도체로 나뉘어서 지금 경쟁 구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AI 영역이 자율주행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테슬라의 디온 도조칩이 나오고 있고요. 엔비디아의 A100 그리고 H100 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은 시스템 반도체로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인스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기업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양산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에게 이제 반도체 설계 도면을 받아서 주문을 받아서 양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의 설계 능력은 앞으로 필수적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텔레칩스라든지 넥스트칩, 가온칩스와 같은 차량용 반도체, 팸리스 기업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테슬라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는 양상입니다. 자, 관련해서 지금 접근해도 좋을 만한 탑픽 종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이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가 또 주 후반에 많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매수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노시뮬레이션이라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한 XR 솔루션 및 시뮬레이터 시스템 공급업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XR 솔루션을 통해서 검증을 해주는 그런 테스팅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소개한 반도체 자율주행 칩 관련주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자율주행은 신뢰도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레벨 3 단계 이상에서는 운전의 주도권이 자동차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 치의 오류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증이 충분히 필요한데요. 이런 검증 단계에서 이노시뮬레이션은 자율주행 시대에 필수적인 버추얼 테스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차량 시뮬레이터 기반 디지턴 검증 솔루션을 개발해서 상용화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모델 기반 테스팅, 그리고 부품 단위 기능 안전 테스트, 그리고 완성차 안전평가, 휴먼 에러 및 수용성 검증 등 모두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노시뮬레이션을 탑픽으로 좀 꼽아드리고 싶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 바로 SY입니다. SY 역시 신고가 렐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Y는 네옴 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대표 수혜주로 불리는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건자재 종합 전문 기업인데요. 우크라 재건뿐 아니라 네옴 시티 관련주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SY는 고품질 샌드위치 패널과 이를 활용한 폴리캠 하우스, 모듈러 건설 기술을 바탕으로 네옴 시티에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복구에서 가장 우선시될 주택 건설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모듈러 주택이 우크라 복구에 가장 필요한 이유는 공사 기간이 짧고요. 비용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다가 친환경성 등의 장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 측에서도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 도움을 직접적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주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SY가 계속해서 상승 레벨을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김우영 대표님의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바이를 들어주셨네요. 일단 전쟁은 아직 안 끝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구 사업은 아직 사업을 뜨지도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SY 등 우크라 복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이 사업이 진행될 거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고는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 규모로 인해서 엄청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삽을 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사업이 진행될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실체가 없는 테마성 종목들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엄청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진행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 구간을 준다면 매수하고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 바로 KB금융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말이 있죠. 특히 금융주는 배당 맛집으로 불리고 있는데 그래서일지 KB금융주가 역시 9월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 적기일지 투자 의견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지금 적기인가요? 사실 적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기는 있습니다. 좀 신중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9월 한 달 동안 올랐지만 오른폭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일단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근 한 달여간 지속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증시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약 10% 정도 오른 그런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KB금융 매매 패턴을 보면 8월 한 달 동안 약 800억 원가량 순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이달 들어서는 어제까지 90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고 오늘도 약 50억 가량의 순매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이 기간 10% 가량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에 나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난달에 순매수한 양이 9,300억 원 규모 정도인데 순매도한 양이 9,300억 원 정도인데 이달까지는 이제 또 2,400억 원가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KB금융에만 800억 가량을 순매수했기 때문에 은행조로 국내 주식 비중을 좀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 안정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노린다면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올해 6%대의 배당이 예상되는데 나쁘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공격적으로 매수하던 외국인이 차익 실현에 나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기관이 이제 외국인의 매도를 받쳐주면서 매수세를 지속적으로 유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인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호영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